이거 채집종목 유튜브 올릴꺼에요 애들 조심히 잘해야 될텐데 아 저런 것도 있지 않나 야 뭐가 이렇게 많이 쓰러져 있네 가시나무 조심해요 가시 나무 많다 가시 같은거 이거 조심해 잘라버려요 처음 나와봐요 잘라버리면 이게 두름버섯이야 애들아 네 알지 애들 이게 이런게 왕사가 좋아하는건데 왕사 소지가 안할거야 아마 이런게 왕사가 좋아하는건데 아마 이런게 왕사가 좋아하는건데 아 종교야 그러면 금방 지치지 않을까 아 아 아 아 아 제대로 터졌네 아 역시 두번째 아하 난 있을 줄 알았지 형은 다이아라서 아 안찍었어요 아 아 넙사 넙사 아 갑자기다 아이들이 없어 영주가 체시포인트를 잘잡으러 잘 썩어 썩어리고 안찍 여기가 잘 잡는다 사이즈는 안 컷인 것 같아 통 어딨어? 저건 저기다 놨는데 애사 어디 있었어? 애사 나온거니? 네, 아까 잡았어요 아, 여기서 나온거야? 네 이야, 큰데? 형님 잘 잤네 맞아 맞아, 그렇게 조곤조곤 보면서 해야 돼 시큰 따라가고 잘하네 역시 요거는 타크닉 건가? 네 이거 스컷이네 애사 스컷이네 이거 애사 스컷이다 아닌가? 아, 애사 스컷 맞다 아, 꼬리 아파 아, 꼬리 아파 근데 스컷이랑 안 컷? 안 눌렀다 안 나와? 안 나와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, 꼬리 아파 아, 꼬리 아파 아, 꼬리 아파 천천히 아, 시간 많아 야, 금방 이만큼 푹 부셨냐? 우와 네 어휴 아멘 아 난 잘하고 한 4cm 넘을 것 같은데 어디있냐 아 여기있네 잠깐만 안컷인거같은데 이럴때는 이런거 어 됐다 어휴 예상컷이네 오 좋아 봐봐 가까이 자 아이고 으 으 으 으 으 으 색깔이 괴타의 색깔인데 수컷이 크다 연규 여기다 넣어놓은거 아니지 아 으 으 으 아 아 아 죽어버려 아 이제 내가 뽑아서 내꺼 게이득 동네 동네야 이거 한 16그람 18그람 되겠네 진짜 그럴거같아 야 야 크네 영규 분노에 영규 분노에 흠 으 한창 됐다 안컷스코스 크리카이 많이 나 나간 나무나무 잘 봐봐 야 형이 딱 알려줄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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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이거 으 으 괴사된거 또 애들이 너무 크면 괴사네 상가 와이드사고 부딪히 거거든요 애들이 너무 크면 괴사더라고 내 생각에 이거 더웠다가 추웠다 그래가지고 그런거같애 그리고 너무 크면 애들이 죽어요 괴사도 으 으 아 그나마 아니다 차크나 하지마 그나마 아니야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으 으 꺼내자 앙컷이 나왔지 네 으 으 으 으 아 불안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죽었죠 아 죽었네 네 아이고 아쉽다 우리도 챙겨놓자 우리도 챙겨놓자 으 으 으 으 으 으 저거는 진짜 7센치 그냥 넘겟는데 저거는 진짜 7센치 그냥 넘겟는데 형 예전에 애사 약간 약간 후식하고 그랬는데 약간 붉은스름한 애사도 있었어 저 완전 우아하고 한 어 그래 약간 이거보다 한 달 있었는데 완전 붉은거 있었어요 이건 내가 잡은거인 일명 레벨이야 아 근데 진짜 있다니까 내가 잡은거다 형이 얘가 진짜 극채같아요 술이 술이 골라줄거에요 오 국채예사 국채예사 어 국채예사 맞다가 이거 국채네 국채예사 국채예사 야 승윤이가 국채예사 브리딩해가지고 어 예전에 예전에 브리딩하다 팔아먹은거 내 지면이 수입집 축토하다 진짜 네 여기 다위바 수입집 애들아 우선 장비 챙기고 예 그 준이형올때까지 기다리자 아들나면 태집 데리고 다녀요 그 일본에 보면은 엄마아빠들이 막 애기들 맨날 끌고 야간 태집하잖아요 태집생들고 저도 하고싶어요 내 딸나면 안되고 안할려면 안할려면 삼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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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저 밑동 괜찮다 아까 아까 둘 다 여기서 다 사라간거에요 이거 한번 해볼까? 아까 나 이거 야 이거 다 따가워 와 이거 왜이렇게 크냐 야 이거 겁나 좋은데? 이거 누가 잡은거에요? 몰라? 에사 대형주 한 마리 나가 저기 잡은거 아까 에사 이거 크다 야 턱이 진짜 두꺼워 야 진짜 두꺼워 이게 제가 잡은거에요 아니 턱은이가 깨진거? 니가 턱은 다행히나요? 닭다리 렛 inclu고 샌